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아무도 없어? 진짜 없어? 진짜야? 나 너무... 무서워 진짜 아무도 없네 재밌는 거 해야지 지금 내가 뭐 할 거냐면 이쪽을 잘라줍니다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뭐 하는 거냐고? 이 안에 치약을 다 비워서 생크림을 넣고 먹는 치약을 만들어서 몰카 할 거야 재밌겠지? 치약을 쭉 짜주고 이건 나중에 쓸 거니까 여기다 넣는 거야 사실 엄마가 알면 나는 죽겠지? 근데 지금 엄마가 없지? 그럼 나는 살겠지? 이렇게 다 짰으면 이 치약통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짠! 이렇게 안에까지 깨끗이 다 씻었지? 놀래켜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재밌다 이제 여기에 휘핑크림 스프레이를 뿌려줘서 넣어줄 거야 엄청 흔든 다음에 빼고 이거 재밌거든 먹는 거 재밌어 먹어볼까? 치약통 안에 넣어주기 잘 넣어줘야 돼 보여? 짠! 이렇게 다 넣어줬지? 이게 감쪽같이 보이려면 이 껍질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고데기로 짝 찝어주면 된다 그러는데 음... 고데기가 오바키 누나 방에 있던 거 같은데 어디 갔지? 캬캬캬? 짠! 오바키 누나 고데기 찾았다! 고데기 사용할 땐 뜨거우니까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해야 돼요 알겠지? 캬캬캬? 오! 감쪽같이 완성! 먹어볼까요? 오! 오! 에에에에! 음! 영락 없는 생크림이군 근데 이거 누구 속이지? 오바키 누나 언제오나 캬캬캬 안녕하세요 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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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갈래 누나? 어? 오리온이네 야 오비키 못 봤어? 아 안녕 아 오바키 누나 아마도 좀 있으면 올걸 하 그럼 조금 기다려야지 누나 누나 기다리는 동안 그럼 딸기 먹을래? 딸기? 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요 그래 좋지요 잠깐만 기다려 얌갈래 누나 먼저 속여봐야지 재밌게도 할게 우와 맛있겠다 고마워 오리온 뿌 뭘 누나가 나한테 맛있는거 많이 줬잖아 너무 맛있다 뿌 누나 내가 딸기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줄까 더 맛있게? 어떻게 뿌 딸기에 치약을 뿌려 먹는거야 치약을 뿌린다고? 요즘 유행하는거야 잘 봐 요즘 유행이라고? 치약 뿌려 먹는게? 그게 왜 유행이지? 딸기에 치약을 뿌려서 진짜 뿌리네 치약을 피아노 미쳤어 먹으면 꿀맛이다 치약이 부족하네 더 먹어야지 까 Learning 도대체 정신이야 아 해 이렇게 어 누나 양갈래 너나 양갈래 너나 괜찮아 어 뭐야 너의 치약을 먹는 거야 뭐 아 누나 이거 장난이야 사실 이거 치약이 아니라 생크림이야 케이 케이 생크림 어 생크림을 치약통에 넣은 거야 케이 케이 아 뭐야 그런 거였어 난 또 뭐가 진짜 치약 먹는 줄 알았잖아 뿌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또 누구 속이고 싶다 오박해 누나 오면 속여야지 케이 케이 그러자 뿌 야 오비키 어 박세인 누나 어 뭐야 오리온이랑 양갈래잖아 하이 오비키 좀 이따 온대 그래 그럼 기다리지 뭐 근데 너네 뭐하고 있었어 어 요즘 딸기가 철이잖아 그래서 딸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지 맞아 그리고 딸기를 더 맛있게 먹는 꿀팁을 공유하고 있었어 더 맛있게 먹는 꿀팁? 그게 뭔데 어 그건 바로 딸기랑 치약이랑 먹는 거야 치약이랑 같이 먹는다고? 은근히 꿀맛이더라고 뿌우 내가 지금 잘 들은 거 맞지? 치약이라는 거지? 뭐야? 잘 봐 누나 치약을 딸기 위에 짜서 뭐예요 진짜 치약을 먹었잖아 우와 맛있겠다 하하하 너네 지금 제정신이야? 제정신? 치약을 먹었어 치약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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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박세인 누나 악마너나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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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뭐야 왜 치약을 먹어 치약을? 이 안에 생크림 들은 거래 뿌우 하하하하하하하 생크림? 치약통 안에 생크림 넣어서 장난친거지? 치약 먹기 몰카 kkkk 뭐라고? 우리 언어 찍을래? 나도 당했어. 감쪽 같았어. 뭐예요? 진짜 너무 웃기잖아? 이따 오바키도 나오면 또 속일 거야. 재밌겠지 케이크케? 재밌겠잖아. 재미있어 케이크케 방금 방금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좋아 오늘도 신나게 치약 먹기 몰카기 대성공 우리 눈사람을 완성시켜 깜짝이야. 왔냐? 뭐야 엄청 무섭게 거기 서 있어. 깜짝이야. 뿌 너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딸기 먹으러 왔던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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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 너네 다 같이 있었어? 아까부터 와서 서 있기만 했는데 왜 놀래는 거야? 아니 너는 서 있기만 해도 무서운 뭔가가 있어. 어이없어. 오바키 누나 이거 봐. 딸기에 치약을 짜서 먹으면 음 오 뭐야 편의점 신상이야 뭐야 뭐야 왜 안 놀래? 뭐야 난 기절했는데 오 대박이다 나도 먹어보자 아 이게 아닌데 아 웃기다 재밌다 귀여워 미키 오 미키 속이기 개 실패 뿌